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에 가. 현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인이야 다른 게 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다녀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다 죽친 거 같아. 시바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저희는 캐릭터였고 아니다. 그 분은 캐릭터와 함께하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캐릭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대비하지 못한다는 게 이 달러. 에라멘찬과 엔진완제 레시피. 두 번째 시키는 다가. 독수로 닌키는 이 단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 vu의 브러처 그리고 닌키는 엔진완제. 이즈완연. 그리고, 이것은 마음대로 있는 캐릭터가 있는 캐릭터가 있는 공간과 엔진완제. 그리고, 이것은 제 캐릭터와 재생이 있는 것이다. 세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 주제가 되게 소유와 집착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집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이 뭔가에 집착을 함으로써 너무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에서 집이라는 것이고, 집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게 아파트인데요, 한국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파트가 빼곡하게 많고, 다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아파트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척도처럼 좀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이지만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기준점 같은 게 되고, 그게 어떤 계급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 집이라는 거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Where are your apartments, you know, and just one of your apartments that's ? les apartments, I guess the house is sort of represented by apartments and these apartments... these apartments...I don't know if you've been to Korea, but there's so many apartments and apartment complexes in Korea. And so everybody sort of lives in very similar, you know, residence structure. and for Koreans owning an apartment versus not owning is almost become a standard like a measurement for how you can provide for your family or not so it is a house it is a dwelling place but it's sort of directly relates to survival in a way and it sort of gives you a standard if you're living a good life if you're leading a good life or not and that sort of branches out to the social class as well so that's why people are really obsessed with the apartment and in this film that we had created more extreme situations to sort of portray that obsession in the film 그래서 이게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게 미래를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돼서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곳? 뭔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자산의 가치로만 좀 여겨지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곳이 있는 동네에 대한 데타는 거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더 상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이 한 지인의 archive을 이 것은 회의 한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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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는 루엣 자산을 향해 주의자이라고 하면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수리에 대한 줄이 있는 것 같고 암 эти 부자의 가치가 가능한 것을 보면 이곳에 더 상징하는 것 같고요 내가 땅에서 someone의 빛을iment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일이 있다면 Because 여러분이 vielen 차이로 인제는 맛있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this meaning of home. Like, it's a place where your family is a resting place for your family or is it, you know, something like your personal assets And just kind of looking at that perspective personally made me kind of sad and I wanted to include that in the film. And I realized what the director's question is VPN closed over driven 그리고 저는 아파트라는 공간,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꼭 이것만큼은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은 우리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한국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아파트라는 공간, 내 집 마련, 내 꿈 이런 것들이 유독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영화를 잘 이해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저는 집착을 해서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성취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얼마나 도덕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부도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s the director said, that is true, that aspect of it is very, becoming more prevalent. But the apartment as a space, owning the apartment, owning your own house,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everybody is sort of dreaming of. And if you're a head of household, this is sort of a thing that you feel like you have to provide for your family. And I guess the reason why it's almost obsessive and very, it's very obsessive in Korea, if you look at it as a sort of the cultural difference in Korea, that people are very obsessed with having, owning the apartment and having my own house. And yeah, if you understand that as a sort of a cultural difference, I think you'll be able to understand the film a little bit better with more understanding. And I think what you're trying to, you're obsessing over something to own something and versus you'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I think there's a very, you know, very just, you know, thin layer between that. So I think in a way, how you try to achieve something, whether you are very moral or immoral, I think there might be a difference is, but there's really not much, a big difference between when you're trying to own something and be obsessed with it versus, you know, trying to achieve something on your own.